깜짝 놀랐습니다. 41kg의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영상을 찍고 이더군요. 조회수가 무려 6,500만. 궁금해서 채널 들어가니 본인이 벌크업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. 저 또한 이 정도로 말랐던 시절이 있었기에 깊이 공감이 갔고 마치 과로사를 닮은 듯한 비주얼이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.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나 아드히카리이고 네파린입니다. 작년 6월 23일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8개월 차인 현재는 12kg 정도 벌크업을 하여 53kg 정도라고 합니다. 우리가 헬스 유튜버나 보디빌더들 비포 애프터에 익숙해서도 그렇지 여러분 이 정도 수치면 정말 정말 엄청난 겁니다. 체중의 30% 이상이나 늘렸는데 이렇게 근육량 유지를 늘린다는 건 무척이나 힘들어요. 그 증거로 첫 영상의 복부 체지방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 즉 체지방이 많이 안 늘었다는 거죠. 상복부가 살짝 보이는 걸로 보아서는 41kg, 53kg 둘 다 체지방률이 15-17% 정도로 정상 범질을 유지하는 것 같았고 추정 체지방이 6kg에서 9kg 정도도 3kg도 채 안 늘어나는 것 같았고 근육량으로 약 9kg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약 70% 정도가 근육량으로 늘어났으니 성공적인 것이죠. 이쯤에서 메루치 양식장 총특이 발현됩니다. 이 사람 어떻게 벌크업 했는지 분석해보자. 그리고 어떤 팁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구독자들에게 전달해봐야겠죠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 메루치 벌크업엔 식단이 가장 중요한데 네팔인들의 식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. 네팔이 한국인들에겐 익숙치 않은 국가니까요.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겠죠. 마침 우리 양식장에서도 네팔은 아니지만 바로 이웃나라인 미얀마 수강생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. 살구소개 해주시겠어요?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미얀마 수완타오일이라고 합니다. 한번 영상 보실게요. 아 이거 진짜 많이 봤는데 전에 다 봤는데 아 옛날의 모습이 네팔이나 미얀마에도 희수장이 많나요? 제가 한국에 오기 전 5년, 6년 전에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직원들이 점점 많은 게 있어요. 그렇지만 직원이 미얀마에서 구차장 때문에 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저희가 이 유튜버가 먹는 음식을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. 어떤 음식인지 어떤 음식인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? 제가 보니까 고기하고 콩 들어간 것 같아요. 여기에는 뭔가 단백질을 들어간 것 같아요. 콩이랑 국 같은 거는 고깃국. 소고기하고 양고기하고 닭고기도. 운동하려면 좀 더 약간 단백질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밥을 엄청 많이 먹는 것 같긴 하네요.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따라할게요.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쌀을 엄청 많이 먹어요? 11kg를 벌컵했길래 분석을 해봤지만 사실 큰 팁은 없었습니다. 하루 3번 이상의 식사를 고루 챙겨 먹고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하는 식단에 비해 꽤나 부족하고 헬스장도 열악해서 별다른 루틴 또한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. 정보가 넘치는 이 시기에 뭐가 가장 좋은지를 따지면서 운동곡과 식단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과 정보보다 중요한 걸 망각한 게 아닌지 싶습니다. 말은 그 몸을 탈출하기 때문에 굳은 의지와 노력 그리고 시도지요. 이 유튜버 아마는 자신의 그 의지를 유튜브로 공개했습니다. 6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응원을 하고 있지요. 저희 메르츠 현장에서도 그 의지를 응원하기 위해서 벌컵에 도움을 주고자 오톱 한 박스를 네팔로 발송했습니다. 예전에 벌컵 특징 하나로 SNS에 우리의 목표와 의지를 업로드하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. 의지는 나 혼자 머금고 있을 땐 합리화와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의지를 남들과 공유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책임이 생기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죠. SNS에 우리는 게 부담스럽다면 오늘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담아 목표, 체중과 기간을 남겨보시는 게 어떨까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버 아만의 의지를 리스펙하며 항상 건강히 살질 일에 하루 되시길 메르츠 현장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